이 사건은 대여금 소송이고요. 원고가 채권자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이 있는데 한정승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원심에서 폐쇄했다가 상고에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승소한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망인은 98년 3월 4일날 원고에게 7월 31일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약정서를 투여합니다. 이 3천만 원을 왜 지급하는지까지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체시 지원소를 지급약정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원고가 망인의 상태로 2008년 8월 27일날 3천만 원 달라는 판결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도 여전히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망인은 2012년 9월 27일날 보험사와 망기 10년짜리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합니다. 그러니까 망인의 돈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원고는 잘 안 준 거죠. 어쨌든 보험료 1억 원을 납부하면서 10년간 연금보험을 든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은 보험 수익자가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죠. 보험에는 이렇게 돼. 보험 계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보험이 종료가 됐을 때 나중에 환불받는 사람 그 사람을 만기 종료 시 어떻게 하는데 보면 여기 보면 이 보험 수익자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망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달 일정한 연금로 받아가요. 그리고 만기 같아서 10년이 되면 피의보험자 생존 시에는 납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1억 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자의 수익의 일부를 연금보험으로 주고 그거를 이제 보험사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만기 전에 피의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적립금액을 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적립금액은 1억 원이었는데 1억 원보다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망인은 결국 생존 시에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고 사망 시에는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을 해서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2년에 그런데 망인이 2015년 12월 14일 날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이 피고들이 2016년 2월 16일 날 공동상속인으로 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뒤에 수령한 거죠. 그런데 이 피고들이 2017년 7월 28일 날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 사망보험금을 재산 보험금에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2017년 한정승인을 했냐면 아마도 그때쯤에 생각지 못한 채무 채권 독촉 그러니까 망인의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는데 그때 이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 이 사망보험금을 재산 보험금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결국 무엇이냐 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상속이 지정됐을 때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냐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냐 만약 상속재산이라면 한정승인을 할 때 반드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서 단순승인 그러니까 단순상속으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안정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객점은 결국 이 상속연금형 즉시연금 이 연금이 연금보험이 보험의 사망시 사망시 보험금을 상속이 받아가는 거 이 보험의 내용이 과연 상속재산이냐 고유재산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어서 보험사고가 아닌 상속재산 이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법정 단순승인으로 그러니까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법정 단순위로 받기 때문에 결국 원고청구는 피구들의 고유재산에서 값도로 가는 원고 승수업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의 보험자의 사망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액보험료를 일시 납입하고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대로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뭔지는 몰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적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결국은 피구들의 보험금 수령은 고유한 권리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2017년에 있었던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판결해라 라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 이 보험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본 겁니다. 원심은 실질적으로 상속사 이전이 맞다. 이렇게 본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약간 상속사 이전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돈은 1억 원 그대로가 지금 상속이 넘어갔는데 사실상 상속재산의 이전 안익으로서는 이게 갈 이유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본질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상속재산을 실제로 이전하는 효과를 대법원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결국은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하나의 편법으로서 계속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 때문에 아마 이 보험은 많이 판매가 되겠죠. 어쨌든 대법원이 이 보험에 대해 생명보험이라고 봤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되고 따라서 상속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원고 문정립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0월자 판매원고 민사 계약서 사본 교부 거부와 약관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48-38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금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분양 계약자고 피고는 건설에다. 분양사죠. 정확히는. 분양사인데 분양 계약자가 승소를 했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8년 3월 28일 날 분양회사로부터 건물 중 5개의 호실을 분양을 받고 호실당 3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씩 5개를 분양받아주고 계약금으로 납부한 거죠. 원고는 계약 당시에 인감이 없어가지고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하고 도장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에게 2018년 3월 31일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일단 서명하고 무인으로 하는데 어쨌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다시 새로 깨끗하게 서류를 작성하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가 2018년 4월 2일 날 피고 직원과 통화해서 계약 문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직원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본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사본 교부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해준 거죠. 어쨌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가 계약금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안 하니까 이 피고 분양회사 건설해져죠. 2018년 4월 20일하고 5월 14일 날 잔금이 연체료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피고는 2015년 5월 25일 날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기숙하며 위약금은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양회사의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약관법상에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자에게 계약사본을 줘야 되는데 그 사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의 계약금 몰치 이 조항이 편입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편입이 안 났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약관법의 규정을 일으키지요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거에요. 반드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서 사본을 요구한 시점이 계약 당일이 아니라 원래 3월 31일까지 보완하기로 했는데 그때 보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약 사본을 요구했던 거죠. 이렇게 계약서 사본 요구가 약간 계약 체결 당시에 떨어져 있을 경우 그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계약 내용의 불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원심으로 했다고 본 거죠. 원심은 계약서 사본 교부 거절로 계약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사본을 안 줬기 때문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사겼다는 합의만 됐을 뿐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계약 전체가 무효고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단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 사본 교부 위반은 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냐는 경우이며 이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사건처럼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은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3월 30 그러니까 3월 초에 이미 계약을 했었고 31일까지 보완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가 그 이후인 4월 2일 날 사본 재봉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관 사본 교부 위반에 따른 계약 내용 불편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약관 사본 불교부에 따른 계약 내용 편입이 단순히 불교부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에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계약 내용 불편입이 된다 이런 거죠. 결국은 약관품상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되고 위반 시 계약 내용 편입을 주장해서 얻게 됩니다. 규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관의 계약 체결이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한 걸로 인해서 원래의 계약 내용이 바뀌나 불편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 위반과 제재는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당시에 사본 위반인 것이고 이미 체결된 이후에는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계약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 사본 사정고 민사 공동상속인 공유 현물분할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2600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유자고 피고가 공유자 상고일을 했는데 피고 상고 공유자가 승소한 것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93년 2월경 안성시 이사권 토지 지상 2층 주택 주택이죠. 주택에 아버지 어머니 형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때 구태부터 가족들이 살고 있었거죠. 4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아버지가 사망을 하니까 피고가 7분의 5 형이 7분의 2를 상속을 받았어요. 아마 어머니의 7분의 3을 아마 피고가 협의해서 받은거죠. 7분의 5를 받고 형도 형이니까 7분의 2를 받았어요. 그런데 형이 사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재산이 다 날라가게 된거죠. 그래서 A와 B라는 사람이 피고의 형의 7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 절차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분을 취득 합니다. 취득 을 했고 이걸 다시 원고 한테 2018년 10월 2일 날 원고 지분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지분이 원고에게 넘어간거죠. 2018년 10월에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회사고 A와 B는 원고의 임직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A와 B가 자기 회사 만들어서 그 회사에 넘겨준거죠. 이 원고가 이렇게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8년 12월 19일 날 이 사건 토지에 공유불 분할 소득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금 현재로서는 등기가 안된 상태였어요. 등기가 안되어있고 토지만 있는 상태죠. 토지만 있는 상태인데 토지의 7분의 2가 형의 이름을 읽던 것을 A와 B가 있고 A와 B가 만든 회사인 원고에게 넘겨있고 이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 이 공유물 분할해서 한 공유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빈 땅을 지금 공유물을 분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고 피고 입장에서는 93년부터 가족이 계속하고 현재도 어머니랑 살고 있어요. 형도 살고 있고 그 집인데 만약에 토지가 경매가 되면 이 주택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피고는 7분의 5 지분권자 니까 사실상 피고가 가고 있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적절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7분의 이 지분권자 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토지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비율에 다르니까 7분의 5면 7분의 5만큼 70제곱미터 중에 50제곱미터 는 니까 20제곱 는 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유분할을 하다보면 도로가 요렇게 있는데 20제곱미터 가 요렇게 있거나 이러면 똑같은 면적으로도 요 땅이 훨씬 비싸요. 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50이 훨씬 싸고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비율로 지분 비율의 똑같은 면적으로 나누면 안됩니다. 따라서 형상 이나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불균등한 경우에는 또 허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끼리 선을 긋습니다. 요정도 하면 내 땅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감정을 맡겨요. 감정을 해서 요정도 도로 옆에 요정도로 하니까 얼마 얼마 그래서 가치가 비슷하게 나오면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허용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1원칙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하지만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게 되면 경제적 비슷하게 지분에 대한 면적을 균등을 가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즉 그냥 요 땅을 전체로 한 사람들이 가지고 고 27분의 이 기분만큼은 돈으로 주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유자 중에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서 가격을 배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 세 가지 경우가 다 현물분할입니다. 현물분할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이처럼 도로의 면에서 7분의 1으로 그대로 나눈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이게 가치가 높으니까 이 사람이 한 5천만 원 예산을 주는 방식으로 또 가능하다는 거죠. 면적은 지분 방식으로 하되 돈을 더 주는 방식도 가능하고 또 공유자가 1인 단독으로 가능하고 이게 다 현물분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경제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공유관계가 형성이 됐고 기존의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 땅은 공동공유자 간에는 건물 이 주택에 살기 위해서 이 건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묵시적 경제 합의가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현물분할을 위하는 금전적 조정이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건물은 믿음기인데다가 피고와 형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심도 피고가 원고의 집을 매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정평가선들을 금고로 해서 7분의 2 지분 만큼의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경매분할로 하지 말고 현물분할 7분의 2 지분 돈 주는 방식으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더 맞고 이럴 때 함부로 경매분할 신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판결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판결이냐면 경매분할을 하면 그냥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뭐 특별히 위법한 건 아니지 않나? 라고 했었는데 대법원 이 판결에서는 그러한 경우 경매분할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위법하다고 봤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판결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경매분할은 보충적인 거기 때문에 현물분할을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경매분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가능함에도 경매분할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 판결의 숨은 의미입니다. 즉 공유분할은 현물반의 원칙이고 1인 공유자의 단독소유 후 가액지급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공동소유가 상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점유사용관계에 대한 기존 공유자들의 명시청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미등기 건물에 거주하는 피고가 원고의 지분에 비서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가격 협상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위법하다고 봤다는 거. 단순히 현물분할에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결국 감정평가를 해서 원고의 지분만큼의 금대가치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함부로 이럴 경우에 경매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13년 8월 15일자 판례원구 민사 저수지 수리조합과 자주점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90-76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소유권자의 상속인 피고는 한국농업총공사 상고를 했는데 파괴 환정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의 조부가 1933년 1월 20일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부는 72년 1월 2일 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 등기 없이 현재 이 땅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원래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조선농지개발영단 이라는 단체가 44년 1월 1일 날 저수지 설치 사업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45년 1월 1일 저수지 공사를 착수를 해서 46년 12월 31일 날 금호저수지가 중공이 됩니다. 이 금호저수지의 관리 업무는 금호산 수리조합으로 이관이 되고 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를 거쳐서 2008년 12월 29일 날 피고 한국농업총공사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데 이 금호저수지의 이 금호저수지의 77년 82년 92년 2007년 2009년 이 금호저수지의 재당의 길이라든지 넓이 등에 비해는 큰 현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다른 임야와 함께 하나의 필지였다가 73년 10월 23일 날 무렵 분할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재당의 둥마루 나머지 부분은 재당의 사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저수지 안에 있는 토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하나의 필지였다가 분리된 다른 임야는 재당 사면 아래에 위치한 평지였습니다. 이 다른 임야 부분은 1973년 11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1년 12월 29일 날 공공요지협의취득으로 구미시 명의로 이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토지는 어쨌든 저수지로 좀 쓰이고 있는데 시설물 등록 대장에는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관리기관이 선산농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농림 그 그러니까 그 뭐 하여튼 농업조합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농조라는 게 농지개량조합 이런 거 어쨌든 선산농조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농조 농지개량조합 이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에는 지목이 임야로 소유자가 원고의 조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고의 조부가 등기한 이후로 한 번도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임야로 상태로 그대로 있었는데 이게 분필이 돼가지고 다른 임야는 공공협의로 협의취득이 되고 이 땅은 계속 저수지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된 이후에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로 포함한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 땅은 내 건데 저수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상당의 부당인들금을 달라라고 소송을 하니까 상대방인 한국농어총공사가 이거는 시효취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토지인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고 무단점유의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하고 있는 그 현상 그 상태 그 상태가 있으면 민법에는 자주점유 즉 소유자의 의사로 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자주점유가 됐을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따라서 자주점유인 게 CO치득 토지를 CO치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죠. 요건이 되는데 이 자주점유가 민법의 추정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주점유 추정규정을 깨고 무단점유인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으로 뭐라 하냐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취득 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농어총 고사가 이 땅이 어떻게 해서 금요조수지에 부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요조수지가 조선총독부의 농지개발사업에 설립된 개발영단에 의해서 설치됐고 그 저수지에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현황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재당 부지에 속하지 않은 임하는 분할된 후 수차례 소유권이 변동되어서 2011년 구미시가 협의취득까지 한 걸 보면 이 땅도 국가에 의해서 취득 수용 절차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주점유 추정을 받고 있는 피구로서 입장에서 보면 원고가 그 자주점유를 깨야 되는데 자주점유를 깨려면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데 원고도 아무런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로 취득 가능하다. 라는 게 대부분의 결론인 겁니다. 이 토지 취득 시유에 있어서 점유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습니다. 민법 제 197조죠. 이 자주점유 추정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권한이 밝혀진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를 맨 처음에 한 걸 보니까 임대로 하고 있었네? 이런 경우 또는 사용세차를 했다는 경우 이런 경우 밝혀진 경우 또는 그냥 아무리 온라인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경계에다가 담당을 치고 무단으로 했다는 경우 이렇게 권한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권한의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알 수 없다. 이 어떻게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경우가 포함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매수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입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포함되요. 이럴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COT를 주장하는 쪽이 어 나 이거 매수한 거야 라고 했는데 매수한 거를 입증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여전히 자주점유는 유지되고 다만 상대방이 이거 무단으로 점유한 거야 또는 임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권언을 POT득을 반대하는 쪽 상대방이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공사의 정관리주체인 금오산 수리조합이 이전의 주체의 점유개시 권한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주점유 추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무단점유를 입증해야 되고 그러려면 점유개시 경위를 입증을 해야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점유개시 원고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주점유 추정 인정돼서 피고가 COT득을 했고 따라서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대법 판례는 이거는 잘 구별해야 되고 특히 밝혀진 경우와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면 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 COT득 완성을 주장한 쪽에서 어떤 권한을 주장했는데 입증이 안 된 경우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포함된다는 것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문장님 판편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0월 제 팔레원고 민사 계약 이행 보증과 공사대금 보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296-45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 보증금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도구법체 상구인이고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입니다. 도구업체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조합을 상구로 했는데 패소한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2015년 9월 30일 날 세일 ENC와 칠레발전소 건설공사 중 보일러 설치 공사에 관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는 좀 큰 회사의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칠레발전소 건설공사 하는데 그 중에 보일러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세일 ENC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 세일 ENC는 2015년 12월 11일 날 피고와 공제조합인 피고와 하도급 계약에 관한 보증기간을 2015년 9월 30일부터 2018년 5월 16일까지로 하는 계약 이행 보증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거죠. 여기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세일 ENC는 도구를 받은 사람이죠. 수급업자고 수급업자고 원청업체인 원고가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 이행 보증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유비 선치공사가 잘못되면 그 돈 손해 손해를 공제조합인 피고가 대신 지급한다 이런 보증계약을 체결한 거죠. 반대로 하도급법에 의하면 이 원청업체는 수급업체 수급업체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그런데 공사대금을 지급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이행 보증은 드는데 공사대금은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급보증에 있어서 이 원청업체가 아주 큰 기업 신용도가 좋고 이런 기업이면 그런 지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 지급보증 계약 그 계약은 안해도 된다라는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으나 2015년 11월 20일 날 원고의 회사체가 신용평가 등급에 하락이 되어서 결국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경에는 원고의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세일 이엔씨에게 줘야 줬었어요. 어쨌든 안주고 있었죠. 그랬는데 세일 이엔씨가 2010년 6월경에 달러와 채불금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서 2017년 1월 3일 날 워크아웃 게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1월 3일 날 워크아웃 게시가 밝으니까 원고가 2017년 1월 12일 날 부랴부랴 건설공개구합과 이 사건 하도국 계약에 관한 공사대급 지급에 관한 보증기간을 2017년 2017년 1월부터 18년 8월까지 라는 이 사건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는데 왜 체결하냐면 계약 이장 보증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으니까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17 1월 10일 날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한 거죠. 원고는 2017년 1월 13일 날 세일 ENC와 하드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멸을 발송하고 2017년 2월 13일 날 다시 해지 통보한 후에 3월 1일 날 정산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쭉쭉쭉 이어지는 거죠. 공제조합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하고 바로 해지하고 해지 한 번 더 하고 정산합의까지 1472로 쫙 끝내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하드급 법상의 원사업자는 면제사유가 없다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됩니다. 수급업자가 하고 하는 계약이행 보증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보증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행 보증 청구권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계해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하수급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원청업체 위험도 보증업체 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그럴 때 이걸 청구할 수 있다고 법이 규정한 거죠. 그런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잃고있을 때 안타가 계약이행 보증사고가 발생이 임박해서 지급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행 보증청구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권은 당초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세가 있었습니다. 신용도 좋았어요. 그런데 2015년 11월 20일 날 신용도 한가 하락으로 면제세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년 2개월 3개월 동안 공사대금 지급보증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안에는 적어도 수급업체는 원고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공사대금 못 받을 리스크를 늘 안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보험은 전혀 가입이 안 된 상태였죠. 이 세일이 2017년 1월 3일 날 워크아웃 게시결과 받았고 가까운 장래에 계약 이행 보증 사고가 발생할 명백 예상 할 수 있었고 결국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 체결 다음날 하도 계약을 해지 예고하고 일기율이 해지하고 다시 정산 청구하고 다 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보증 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단순히 계약 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수급검자 세일이행 시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공사 기간 내내 위스크는 다 부담했고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 지금 이걸 기억하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 원고에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외적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청구에 응해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원심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즉 수급업자는 계약이행 보증계약 체결 및 보증서를 도급업자에 주어야 되고 이 계약이행 보증계약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급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수급업자에 주어야 됩니다. 이 보증서가 있어야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급업자의 신용이 높으면 이 그 보증서의 지급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체결한 이 보증보험은 원래는 세일 ENC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위험을 낮추는 목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원고의 계약이행 청구를 하기 위한 수단 요건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만 없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험정기 판변TV 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판례용보험인사 동산양도담보 리스와 부당이득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다 243812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리스 이용자 그러니까 리스를 사용했던 사람 이고 피고는 리스 회사입니다. 약간 양도담보 관련해서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의 원래의 소유자였죠.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6년 1월 29일 날 인쇄기를 피고회사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곧바로 그 인쇄기를 다시 리스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판매를 하고 판매된 물건을 다시 내가 리스에서 사용해서 리스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대금 상당을 내가 이미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료를 지급함으로써 리스 계약이 끝나면 이걸 다시 내가 사게 되는 이런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양도담보 같은 거죠. 그러면서 5억 7천만 원을 매도를 하고 이자는 연 4.7%를 매달 납부를 합니다. 원고가 2016년 11월 7일 날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회생책이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 리스 계약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피고가 인쇄기를 반환하거나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규정 손시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인쇄기는 리스 회사한테 넘어가게 되고 반환 돌려줘요. 물건을 인도해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원고가 그걸 꼭 갖고 싶다면 손실금이라는 규정 손실금이 있었어요. 그 돈을 지급을 하면 소유권을 다시 되살되 사올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피고는 회생 절차 개시 후에 규정 손실금은 3.6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금 3억 6천만 원은 아마 이거를 3억 6천만 원 일부는 어떻게든 받았었겠죠. 어떻게든 받았는데 어쨌든 의미가 없고 3.6억 원의 회생담보권을 피고회사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액 부인됩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에서 회생관리인이 있죠. 이 사람이 이거는 담보권 아닌데 담보권 아니야 이거는 나는 지금 이미 팔았고 이거는 이자만 내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거는 내가 담보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0일 날 조사확정재판을 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이라는 것은 회생 절차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빠르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절차 뭔가 간이한 절차를 만드는 게 조사확정재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피고는 또 동시에 2017년 1월 11일 날 인색이 발화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니즈계약이 적법 해제이 됐기 때문에 승소에서 2018년 5월 11일 날 이거는 원고기 아니니까 돌려줘라 라는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인색이가 피고에게 발화이 됐어요. 발화이 되자 법원은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가져갔으니까 담보권이 존재할 수 없죠. 규정 손실금을 회생담보권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넘어갔으니까 넘어갔으니까 탄백화당권이 없다라고 해서 2018년 11월 17일 날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인색이를 니즈계약이 굳이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색이를 4억 5천만원에 제3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아니 이거 3억 6천만원만 너는 가져가면 되는데 왜 4억 5천만원에 팔았으니 9천만원 상당은 나한테 부당인을 내놔라 라고 해가지고 부당인을 반하청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규정선시금이 인색이 가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인색이를 매각한 걸 부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처분의 체부권에 초과하는 물건을 처분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은 뭐라냐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인색이는 피고회사에게 넘어간 거다. 넘어갔고 소유자자가 자기룩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색이 소유권이 피니스에서 넘어간 이상 이거를 처분했다고 해서 그로 인한 매각 대금이 대금이 뭐 어떤 부당민사 원인이 없는 데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성담보권을 신고한 적은 있다. 즉 이거는 담보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 자체는 원고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회성담보권 신고만 했을 뿐이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확정이 됐다. 조사 확정 판결에서 따라서 이거는 회성담보권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피고는 인색이를 받아받는 것 이외에 회성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그렇죠. 회성 절차에서 인정이 안 됐죠. 아예. 그리고 결국 피고의 매각 대금 즉 4억 5천만 원은 확정 판결에 따른 인색이 판매대금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부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부당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고 이익을 얻는 거 이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들이죠. 법률상 원인이 없지 않다는 거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취득했기 때문에 그 인색이를 판매한 거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인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인색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양도담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색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도한 다음에 바로 곧바로 다시 사용하는 거죠. 양도담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규정 손실금만 지급하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담보 등도 가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판례는 없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있는데 이 가담법에는 양도담보 등 배우고 다 포함되어 다 포함되어 다 적용을 받습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변지와 동시에 소유권 회복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에는 가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산 절차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유질계약 즉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은 담보물을 그냥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회사는 양도담보의 성격을 감안해서 회생담보권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소유권을 인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소에서 승부를 한 겁니다. 결국 피고가 취득한 것은 양도담보에 따른 담보물의 실행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미 실행이 끝난 거죠. 끝난 거고 매도한 것은 실행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가져옴으로써 완벽한 소유권을 가져옴으로써 이미 이거는 실행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 돼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가져온 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분하든 말든 그거는 피고가 범위가 원인이 없는 게 아니죠. 자기 물건을 판 거니까. 어쨌든 이 사건에 사실 양도담보 있기 때문에 피고회사도 회생담보권을 신청했고 또 이게 애매했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반환청구까지 같이 했고 결국은 원고는 이걸 양도담보로 이해를 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가져갔으니까 돌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거죠. 양도담보가 동산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전위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단입니다. 2013년 8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국책과제 정상군과 공법상 당사사소송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1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다 250-0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전지 확인의 소고요. 원고는 주식회사 회사하고 피고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파기해서 이송해서 행정법을 이송한 사건입니다. 보시죠. 산자부 장관 2017년 7월 26일 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 등을 지원 대상 분야로 하는 과제를 공고를 합니다. 원고 등의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응모해서 선정이 됐죠. 원고는 2017년 12월경에 산자부 업무를 대행하는 이 사건 피고 에너지공단 공단과 과제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정부 출연금이 지급이 됐고 정상결과를 해보니까 인건비에 관해서 협약 위반 사실이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7600만원의 정상금 납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정상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채무 부전제 확인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 아니냐 라는 겁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데도 민사소송으로 제기가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문제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이다.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이 뭐냐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성이 많은 공법앱입니다. 공법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공법상 효과의 발생 이게 뭐냐 이게 공익적 목적 또는 정책 수행 이런 것을 공법적 효과로 발생하는 거죠. 이 사건 협약은 산자부 장관이 공적 목적을 위해서 산업기술 개발 사업을 원고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거다. 다만 피고 공단은 협약의 이행 사항에 대한 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협약의 체결과 이 협약에 따른 내용의 이행 효과는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공법관계 법률과 규정이 적용된다. 즉 결과물의 귀속 등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호대가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법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지금 결과물의 귀속이 상호대가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과제가 실패를 해도 실패했다고 해서 이 돈이 지급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과제가 있고 그 과제 수행을 쭉쭉 해나가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거고 그것이 목적을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안 주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 협약의 체결과정 이행 및 종료까지가 산자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에 의한 원고의 정상금 납부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은 사업 까지 사업비 정산에 관한 규정 내용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공법상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면 된다. 그래서 일시민과 항소심 모두 잘못기 때문에 파기하고 일시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겁니다. 이렇게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공적 업무 위탁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것이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 소송인지 민사소송 사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행정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일시민 항소심을 받아도 관할 위반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시민 행정법 소송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죠. 일시민 다 이겼는데 다시 행정법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할 위반이 관과돼서 파괴돼서 행정법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반드시 이런 국가나 공공기관 공적 업무 위탁기관을 경우에 상대로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이니까 요거 판례는 기억해 주셔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보험공장계 판변TV의 박판교 변호다입니다. 2023년 8월 15일 팔레용보험 인사 다툼 없는 채무부전죄와 확인의 이익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75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전죄 확인이고요. 원고는 광림공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 원청업체고 건설회사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교회가 피고에게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료 개설공사를 도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업묘지 이런 걸 하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공업묘지 조성사업에 도급 공사계약을 건설회사에게 주는 거죠. 이 교회는 대금 지급이 어렵게 되니까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원고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영림공원이라는 원고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다시 피고가 공사대금을 다시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 원고는 1부터 14 묘역에 관을 완성을 해서 그 소유권을 춘천시에는 이렇게 이제 체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7번부터 14번까지 묘역에 관한 묘지 사용 관리권을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05년 3월경에 건설회사에게 이 몇 번 묘역 몇 번인지 저렇게 모여있죠. 묘역 중에 A로부터 묘지 사용료를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묘지 사용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공사대금 목적으로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동그란 묘역 이 묘역에 관련해서 이제 피고에게 모두 사용권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A는 다시 이 묘역 중에 3, 4, 5, 5열 에 관해서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맨 처음에는 원고한테 사용료를 지급을 했죠. 근데 이제 요거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에게 넘겨준 거죠. 그랬더니 피고가 다시 넘겨받은 이 묘역 중에 구역 중에 이 구역 중에 3, 4, 5열을 다시 A에게 분양계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에게 그 묘지 사용료를 A는 지급을 한 거죠. 근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묘역에 관해서 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역 문제된 이 사건 구역 이 구역에 관한 관리비를 과연 피고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 수령권 안에 있다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원을 상대로 이 묘역 중에 일부를 원고 회사가 무단으로 분양을 해서 이 패비 1억 원의 부당이 등을 받아갔으니까 이거를 부당이 등을 승소는 시기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폐소를 했는데 항소수는 일부 승소를 해야 되고 2018년 8월 31일 상무 기약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피고는 이 두 번의 소송에서 대물변제 및 경계계약으로 묘지 사용권한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두 번 수령 권한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무단으로 원고 분양한 것도 다 내가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이 사건 구역 이 구역의 변제 또는 경계계약으로 내가 취득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원고는 피고를 당대로 다시 공사대금 채무 부전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공사대금 부전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두 변제 했거나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원심은 피고의 본안정 항변 나 이거 아니 나는 지금 나도 이거 공사대금 없다 나 다 받았다 라고 했을 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이익을 인정을 해서 공사대금 부전제 확인에 승소 판결을 해주는 거죠. 문제는 원건으로 이 공사대금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모두 변제했거나 아니면 시호가 완성됐다 라고 주장한 거죠. 반대로 피고는 아 나 공사대금 줄 거 없어 맞아 왜냐하면 나는 대물변제를 받았거나 경계로 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채무의 존재를 부전제를 모두 인정하지만 그 이유가 다른 경우에도 원고의 확인의 청구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서 적법하게 판단해 줄 것인가 라고 문제입니다. 세 번을 뭐라고 하냐면 근점 채무가 없다는 점에 관해서 장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된다. 원심은 공사대금 부전제 확인 시 양도 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행사 저지가 가능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는데 이미 일선행 소송에서 묘지 사용료 수령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이 확정됐어요. 따라서 피고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료는 다 피고 받아가니까 즉 그리고 공사대금에 관련해서는 피고는 청구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미 변해받았다고 주장하니까 따라서 법률적 위험도 없다.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부적법에서 각하여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법리는 이렇습니다. 채무 부전되고 관해서 쌍방의 다툼이 없다면 확인의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어떤 사실관계 하에서 이런 법리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소송을 하게 됐는가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법리만 외우게 되면 실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듣거나 문제를 풀 때 그 사례로 봐도 이 법리가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사실관계를 같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리가 나온 관계를 알기 때문에 법리는 당연히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시험에 나와도 이 법리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냐에 따라서 법리는 자연스럽게 끌어온다. 그리고 법리만 기억하는 것은 실은 실제 실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례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보험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8월 15일자 팔레용보 민사 무연고자의 사망과 자치단체의 의무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1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년 2860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유족이고 피고는 양주시입니다. 파악이 완성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원고의 형인 망인은 정신지체자로서 피고 양주시대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11년 12월경에 사망합니다. 이 양중 경찰서는 망인의 사망사실 통보에 원고가 불응하고 시신에 대한 연고권자가 없다고 보고 피고에게 처리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피고 양주시가 2012년 3월경에 망인을 무영고자로 처리해서 장례를 치른 후에 공소홀 묘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뒤늦게 2017년 7월 그러니까 5년도 지났죠. 뒤에 망인의 시즌을 이장하려고 했는데 분묘의 정확한 위치를 피고 양주시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2018년 10월경에 피고 소속 공무원과 분묘 추정 장소를 방문했으나 분묘가 훼손되고 멸신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엔 2020년 8월경에 피고 소속 공무원 입회하에 추정되는 분묘를 개장했는데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원고가 피고 양주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영고자의 분묘를 처리한 자치단체는 분묘를 설치한 후에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하는가 이게 이 사건의 문제에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장사법 장사법에는 무연고자의 경우에 시장 등이 일정기간 동안 매장 화장 봉안을 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등이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기간 매장 화장하여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자치단체가 무연고자 처리한다는 것은 연고자가 사망한 후에 무연고자의 소재를 확인한 후 시체 또는 유골 등을 인수해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경우죠. 우리나라는 유골 같은 게 있으면 후손들이 잘 모셔가지고 하는 전통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치단체가 무연고자의 시신을 처리를 했다면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조국 양주시는 연고자에게 유골 등을 인수하게 하도록 적절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줘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이 구장사법에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고해서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거칠수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연고자를 찾도록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넘겨주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장 등의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후속 조치는 사망한 무연고자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추후 연고자에 의해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치단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이상 현고인 2023년 6월 29일 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24492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입니다. 파악이 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2019년 6월 3일 이 사건 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A는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 합니다. A라는 사람은 대표이사였던 걸로 추정이 되죠. 이 원고는 2019년 12월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증경험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2020년 1호 22일 영업픽보험자 1억 2천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A 대표이사는 1억 2천만 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A에 대해서도 1억 2천만 원 구상할 수 있게 된 거죠. A와 배우자인 피고가 2016년 11월 4일날 이삭권 아파트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치고 같은 날 하나은행에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해줍니다.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6년에 해준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A가 2019년 12월 31일날 보험사고 발생한 그 이후에 자기의 지분 2분의 1을 피고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해줍니다. 증여를 넘겨준 거죠. 피고는 2020년 2월 5일날 A의 연대보증 아래 B에게 대여금 공정지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의 공정지서를 세워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대여금 그러니까 처가 지금 공정지서를 B에게 작성해주는 거죠. 작성해주는데 그게 처가 대여금 해준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피고가 어쨌든 채무자에 되어 있는 대여금 공정지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이 사건의 임의경매를 신청한 거죠. 신청을 해서 B가 그리고 B도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매각이 되어서 배당표가 작성이 됐는데 배당표를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실제 배당액은 4억 3천만 원 하나은행이 1억 5천만 원 배당하고 B라는 사람은 1억 3천만 원을 배당받고 채무자 겸 소유자 아닌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사가 이 등기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거는 사양이다. 따라서 사양이기 때문에 이 그 중에 적어도 2분의 1 2분의 1은 그 그러니까 1억 1억 5천만 원 2분의 1은 이거는 사양이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1억 5천만 원 내놔라 라고 했더니 원심은 원리금 1억 4천만 원에서 B에 대한 배당금 1억 3천만 원 이걸 뺀 금액만 인정해 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원심은 이게 지금 이 B에 대한 배당금은 A와는 관계없는 P고의 고유와 그러니까 P고의 자체의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는 B가 먼저 받아간 게 맞다. 받아갔고 받아갔으니까 그 금액은 공동담보에서 빠져야 되니까 빼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빼준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사양이 취소 판결에 있어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양이 취소가 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의 채권자 B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B에 대해서 받아간 거를 가액배상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사회 취소의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는 제외해야 되는가 라는 게 원심의 견해고 이게 질문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양으로 증여되었다가 경매된 경우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양도 또는 통지를 하는 형태로 원상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액배상은 사양의 당시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당보로 되어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사양의가 있었다면 공동당보가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지한 잔액의 한도에 대해서 가액배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에서 A의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이고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저당권 저당권이 지금 1억 5천이 잡혀있었죠. 이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양의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피담보 채권액은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함으로 공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양의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는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공지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을 해도 그 금액은 공동담보에 빼두는 거 아니다. 그 전체가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배당 절차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취득한 배당액은 사양의 당시에 이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액배상 산책에서 공지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체 공지할 금액은 1억 5천 그 다음에 원고가 보증보험사가 지금 청구하고 있는 금액 1억 4천 1억 4천 전액을 가액배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고 입장에서는 1억 4천도 무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드에서도 1억 3천 무려지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사양의 취소 시에 원물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양의 당시에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양의 당시에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 범위에 가액배상이 된다. 채무자 A의 피고자 배우자 피고는 사양의 수익자이고 사양의 당시에 A는 B에 대한 채무는 없었죠. 따라서 이 B에 대한 채무는 가액배상할 때 굳이 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원고는 A는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가액배상해야 되고 결국은 B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당해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남은 1천만 원만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피고는 1천만 원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제는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 판례공고 민사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과 부당한 이익제한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물은 2022다 28621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부흥환경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피고는 인천광역시 파기환동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긴 사건이죠. 이 사건은 피고는 2017년 10월경에 건설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관련된 폐기물 예상수량을 산책을 해서 2018년 2월경에 원고 및 순환 공사재 협회에다가 건설펌기물 처리 도급을 해드립니다. 이 사건 용역에는 용역계약 일반 조항을 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해놓고 그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방계약법 6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의 폐기물이 예상 물량의 1.5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고가 인천공항시지에 더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공항시지가 난 모르겠고 건설업체랑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계속 미룬 겁니다. 그러다가 원고협회가 2019년 1월경에 피고에게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를 작성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설립공사에 대한 초등학교에 대한 중공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산동의서 포기각서를 작성을 했어요. 즉 0.5배 추가된 그 공사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지방계약법체 6조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방계약법 6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조에 따라서 정산동의서 포기하여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지방계약법체 6조는 관계법령에 주정된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폐기물 관례법을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시에는 건설공사와 폐기물업체를 분리해서 발주하다. 그리고 적격업체 선정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건설업체를 해버리니까 폐기물 비용이 발생하면 공사대금을 조금씩 깎아가지고 폐기물을 더 체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부시공사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폐기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폐기물 관례법이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고는 물량 초과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이 협의하라고 정가만 하고 비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인천공사 계속 불응하고 건설업체도 나몰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공사계약 정산합의서 하고 권리비 청구 포기 각서까지 써주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결국은 예상 물량 초과 부담이 전가됐고 이거는 부당하게 권리가 제한된 게 맞다. 따라서 이거는 지방계약법 6조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보면 용역계약 일반 조건이라는 지방계약법상의 그 조건이 그 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준용에 따라서 제6조에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 안 한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피고의 제6조 위반이 정체되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와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어서 이런 용역계약 일반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연 지방계약법 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판례를 보다 보면 이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맥락상에서 나온 건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맥락에 벗어난 경우 과연 맞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판례의 의미까지는 정확히 이해하되 그 벗어난 의미까지는 다시 변호사가 창의를 가지고 주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적어도 그 용역계약 계약 조건 일반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것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쩌게 될지 여부까지는 이 판례가 마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로서는 안치만 이 판례를 원용해서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이건 잘 구별해야 돼요. 이 판례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고 그 판례를 다시 확장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장한 걸로 판례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잘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문장 판변TV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 팔레온고문사 근저당권 실행과 피담부 채권의 확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2022년 30024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의 반환인 선고고요. 원고는 유동화 회사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하나은행은 2016년 12월에 채무자 회사에 관해서 일반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피담부 채무는 일반자금 대출과 공장이 정상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공장을 점유관리할 수 있고 그 지출 비용도 피담부 채무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은 2020년 2월 7일 날 이 공장에 대해서 경비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운행이 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이 경비용역회사와 체결해서 공장을 관리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은행은 2020년 3월 6일 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청구금액란에 제출원리금뿐만 아니라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2020년 2020년 2월 7일부터 배당일까지 하루에 11만 5천원 관리비 월 10만원으로 이 사건 지원 소령금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0년 6월 26일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모든 자산에 관한 양수들을 양수받고 같은 날 경비용역회사와 1일 10만 4천 5백원에 관리비 월 10만원에 경비용역을 다시 체결합니다. 다시 체결한 거죠. 그리고 원고가 2021년 1월 7일 날 대출원리금 14억 원을 기재한 채권 계산을 제출하고 2021년 1월 20일 날 경비용역비 3,400만원을 추가한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법원은 2021년 1월 20일 날 2순위 원고에게 경비용역비를 제외한 대출원리금을 14억 원을 배당하고 사순위 피고에게 5억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왜 경비용역비를 안해줬어 라고 하면서 사순위 피고에 대해서 3,400만원에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원심은 경비용역비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소송을 했더니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이 경비용역비는 피단부 채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채권 신고도 하고 계산조사 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받아야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이 배당 안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3,400만 돌려줘라. 라고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근제당권자가 경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단부 채무 언제 확정이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피단부 채무가 근제당권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느 확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 피단부 채무가 확정이 되는 거죠. 언제냐 경매 신청시냐 계산서 개출시냐 배당기일 전이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근제당권은 거래 종료 때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가 변동한다. 그런데 근제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단부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경매 신청서에는 원금 외에 이자 지원소량에 있는 부대 채권을 개활적으로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 계산서에 의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걸 허용된다. 하지만 피단부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근제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잘 구별해야 돼요. 경매 신청시에 원금 채권과 개괄적으로 써놓고 채권 계산서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거는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신청한 걸로 봐서 피단부 채권을 점차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단부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근제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제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장래 발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원금 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원금 채권까지 피단부 채권에게 추가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절차당 청구에 확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시까지의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아까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신청했으니까 월 일 10만원 일일 한 10만원 월 10만원이니까 300만원에 310만원 정도 그 정도는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원금 채권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배당법원이 한 게 맞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고금액에서만 된다는 거죠. 이 근제당권은 일정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 증감 변동합니다. 근제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발생한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근제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이후에 경비 영역비는 근제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범위 내에서 적합한데 다만 한 달 정도의 비용까지는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는 가능한 거죠. 이 사건에서 원금은 배당 이의를 할 수도 있었어요. 배당 이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냥 배당권을 확정을 시켜놓고 부당이 반한 소송으로 색한 거죠. 부당이 반한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배당 이의에 관한 내용이지만 배당 이의를 안 하고 부당이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했는데 멈춰있던 B 차량을 다시 C가 와서 꽝 받아버린 거죠. 전형적인 교통사고죠. A 차량이 있고 B 차량이 충돌을 했는데 그 멈춘 상태에서 C가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C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을 하고 동생은 사망을 합니다. C 차량과 다른 차량이 모두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원고는 A 차량의 화물차 공제사업자고 B는 피고는 B와 C의 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B와 C의 보험사가 우연히 삼성 화재로 동일한 거죠. 피고는 C 차량의 보험자로서 운전자 사망 차량 파손 관련해서 1억 원을 C 비급을 하고 C 차량의 동승자 파손이 돼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A 차량 불법 행위에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C가 죽은 원인이 A 차량의 과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C 차량의 교통사고는 지금 A와 B가 발생했고 C가 들이받은 거죠. C가 사망을 하고 손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A의 소송에서 A의 과실이 70% C의 과실이 30%로 판단해가지고 70%에 관련된 1억 7천만 원 중에 70%를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A의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 C의 보험사인 피고한테 지급을 한 거죠. 그러고 나면서 이 소송에서 원금과 지원소를 외에 소송비용 상환의 560만 원 변호사 보수도 모두 지급을 합니다. 원고는 그런데 원고가 이후에 B의 과실 이 두 번째 차 이 B의 과실을 기회에 따르면서 피고에 대해서 사실 구상을 청구합니다. 이때의 피고는 B의 보험사로서의 피고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A의 과실을 50% B의 과실을 70%로 봅니다. C의 과실을 30%로 보고 그러니까 이 B의 과실이니까 A와 B의 사고에서 C가 30% 했는데 결국 이 사고 전체는 70%고 이 70% 중에 20%는 적어도 B의 과실이다 라고 해서 판단을 하고 하면서 이 피고 원고에게 20%에 해당하는 2차 7천만 원을 지급할 걸 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고가 원고가 피고한테 지급한 돈 중에 일부인 거는 B도 해야 되니까 다시 이걸 돌려주라고 판단하는 거죠.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이 되냐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하고 있는 즉 560만 원과 230만 원 즉 한 79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돈도 일부를 B가 B의 보험사인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인용해 준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즉 동수자 상해 등 부분은 ABC의 공정불법에 인데 A의 보험사인 피고가 부담한 B부담 부분 A는 B의 부담 부분을 처음에 부담한 거죠. 자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을 피고의 구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변호사 보호수금의 소송비용 상환액도 다른 공정불주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세번호는 뭐라고 하냐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C 차량의 보험사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B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출연 없이 폐물을 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B에 대한 보험사가 원래 C한테 줘야 될 금액을 A의 보험사가 다 지급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공정불법의 상향이 되는 분할 채무가 원칙인데 분할 채무를 넘는 부분을 A가 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 원고는 C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 대해서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인을 반환하는 것은 기판예가 반환을 합니다. 즉 기판예가 반환을 하는 거죠. 둘 사이에서는 이미 판예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B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 대해서 다시 초과부분에 대한 부상금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불법행위장 중에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서 공정면책이 된 때에는 공정면책일 이후에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다른 행위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정불법행위자가 공정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다른 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소송자인 원고와 C의 보험사인 피고 사이의 소송은 공정불법행위자 사이의 소송이에요. 무슨 말이냐겠죠? 공정불법행위자 사이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때 든 비용은 수수 관련한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분할체무 그러니까 분할체무고 다른 채무웅에게 구상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의 소송에서 지급한 보험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공정면책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비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왜 공정불법행위자 아닌 사람과의 소송에서 했던 그 내용 그때 소송비용은 전체 비용으로 해서 분할체무로서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불법행위 사이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추가로 했다 하더라도 그건 네가 부담할 것이지 다른 공정불법행위자 구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즉 원고는 서생 소송에서 비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면 자기 과실부 50%만 주장하여 인정받았다면 이 사건 소송에 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만 지급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면 피고는 시차량 뿐만 아니라 비차량에 대한 보험사이기 때문에 비차량의 과실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한 의무가 있었어요. 결국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부진행 연대체무로서 공정면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위자에게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과 구상할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책임비율을 다투는 부담을 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구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즉, 법법행위 책임의 외부관계 외부관계와 내부관계를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관계 외부관계에서 소송을 하면 그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내부 공정불법행위상공에서 분할 채무로서 나눠서 구상할 수 있는데 내부자와 관계에서 했던 소송이 있어서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없다. 라는 거 우리 꽤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공법원장님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 판레공법 인사 예금 만기 이후와 지체 손해 이율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 4 218 5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예금 청구소송이고요. 교회가 원고고 피구는 하나은행인데 은행이 상고해서 은행의 일부 이율에 관련해서는 은행이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교회는 피구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회가 당사장의 소송은 본안 내용보다 대표자의 자격이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구은행은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면서 본안전 한결을 합니다. 원고의 대표자 A는 이 사건 총회 및 결의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당회장인 B의 소집 통보는 적법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교인 전원이 참석해서 A의 대표자 선정안건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건 총회에서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A를 대표자로 하여 피구를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A를 적법한 대표자 그리고 이 사건 총회에서의 이 사건 소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한 다음에 대표자가 인정됐으니까 예금 반환은 인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금 반환 인용 및 만기 이후부터의 지체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문제에서받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즉, 예금 채권 반환 청구에 있어서 예금 만기 이후에는 과연 은행이 지체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일반 채권처럼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 문제예요. 요즘은 예금 이율이 굉장히 낮죠. 2% 3% 되고 지체 책임이 결국에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지체 책임을 언제부터 지느냐 청구 있을 때부터냐 아니냐 그런데 청구가 있을 때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예금 채권은 소비 임치 계약이다. 소비 임치 예금 채권은 소비 임치 계약이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하고 임치 임치라는 물건을 맡겨두는 건데 다만 그걸 맡겨두는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고 대체물로 가서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걸 소비 임치라고 하는데 소비 임치 계약은 대표적인 게 예금 채권입니다. 수치인인 피고의 예금 반환 채무는 원고에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의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만기 후에도 원고에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심리를 해야 되니까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지자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그때부터 지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약정상 만기에 지급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통장에 바로 입금해 주게 되는 그런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지급 청구를 바로 만기와 자동 지급 청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면 지급 청구 책임을 지겠죠. 이 사건에서는 예금이 그런 약정은 없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만기만 있었던 사건이죠. 만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지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계약은 소비 임체 계약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금 만기 이후의 이율은 약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이액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금이 만기 됐다고 해서 곧바로 지자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만기 이후의 이율을 적용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만기 이후에 지자책임을 진다는 전제로 지연소득 이자를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만기 이후에는 약정 이율을 지급하면 약정에 따라서 약정 이율을 지급하면 되고 원고에 적법한 반하천고 있는 때부터 지자책임이 있다는 지연소득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약정 이율이 상당히 크고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평균 예금들이 30억 40억 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율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약정 지자책임을 언제부터 질거냐 이율이 언제부터 몇 프로 이거에 관련해서 하는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로우 모문장님 판비안TV 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 판례원고 민상 신탁 공사비 약정과 직접 청구권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6월 29일 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 22183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하도구 업자고 피고는 자산 신탁 회사입니다. 신탁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신탁 회사 주작에 받으러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다인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2017년 3월 15일 다인 건설과 545억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인 디벨로퍼 시행사겠죠. 시공사가 다인 건설 그리고 다인 건설과 피고 신탁 회사 이 3개 회사가 2018년 5월 16일 신탁 사업 약정을 체결 하면서 조달자금 자금 집행 순서로 7순위로 공사비의 90% 13순위로 잔여건축 공사대금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자금을 신탁 분양이 돼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아니면 채물이 지거나 이런 조달자금을 전체를 모으겠죠. 그중에 집행 순서비로 지기하게 되는데 7순위가 공사비의 90% 그 다음 공사의 10%는 13순위로 밀려놓은 겁니다. 같은 날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의 90%는 매 2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잔여공사비는 1,2,3 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신탁자의 신탁사무처리 비용의 정산이 완료된 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게 지급하며 수탁사의 고유재산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며 공사비의 90%는 기선고에 따라서 2개월마다 계속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비 나머지 공사비 10%는 1,2,3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금융기관이나 여러가지 있겠죠. 그리고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 비용 정산까지 모두 완료된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그 재산 그 재산 내에서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신탁사의 고유재산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인건설이 2018년 11월 7일 신탁양정 이후에 원고에게 기계설비 소방공사를 38억 원에 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30일날 그중에서 소방공사문을 빼고 다시 20억 원으로 감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와 신탁회사 다인건설이 2019년 7월 29일날 하도급 대금 집불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다인건설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공사대금의 90%를 넘는 금액을 다인건설 또는 하수금에 이미 지급을 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하수금인에 대하여 직불의무가 있는 원청이 원청 여기서는 디벨로퍼의 위탁을 받은 신탁회사가 되겠죠. 신탁회사가 수금인과의 관계에서 여기는 다인건설 시공사죠. 수금인과의 관계에서 정한 작은 집행순서 90%는 우선 받지만 10%는 모두 정상이 끝난 다음에 받는다라는 그 약정이 하수금인 직접 청구고를 갖게 되는 하수금인 여기서는 소방공사 했던 원고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그 약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주장할 수 있다면 10%는 아직 남은 게 없기 때문에 90%는 이미 좋고 나머지는 아마 이 상황은 손해를 받겠죠. 손해를 받기 때문에 더이상 줄 돈이 없으니까 안줘도 되는 거고 만약에 약정이 효력이 하수금인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면 공사법의 남은 범위 내에서는 하수금인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하도급 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라는 것이다. 즉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그다음에 수급 업자 그리고 하도급 있죠. 하도급 업체가 돈 수급 업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주면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법에 의해서 원청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라는 것은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 채무가 하도급 채무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거다. 즉 원사업자가 원래 얘한테 줄 돈을 얘한테 주면 그 범위에 소멸하는 거다. 따라서 발주자는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수급 대응할 수 있고 다만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원사업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도급 업자는 이 수급 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사유 발생하는 그때까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한도 내에서만 하도급 대금에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작은 집행순서 관련 약정은 정지조건이다. 기한이 아니라는 거죠. 기한 기한이 되면 이것이 불확정 확정기한지 불확정기한인지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불확정기한인지 확정기한인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한지적인 수준의 기한이 도대하면 그걸 지급하게 되는 이런 기한인 거고 여기서는 기한을 주장했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작은 숫자의 약정은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이고 정지조건일 경우에는 조건 성취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심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서 지급 순서 미도르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화되고 해서 피고 폐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 원고가 그 앞에 모든 조건을 성취했다는 걸 입증 못했기 때문에 원고가 폐쇄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하동국법상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주자는 직접 청구권 발생 이전에 원사업자에 주장하는 모든 사유에 대해서 하수급인에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침착의 약정한 집행수소의 약정도 사수급인에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원심이 이렇게 다르게 본 금문의 이유는 뭐냐면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그런 대금 지급 약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수급업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계약서를 보지도 못하거든요. 따라서 그로 인해서 하수급인의 보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만약에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대금 지급 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사건은 90%의 대금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이미 지급이 된 상태에서 원고가 대금 지급 청구를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수급인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사업자와 수급인 간에 불공량 계약이 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쟁점이 두 개였는데 아까 말한 이런 대금 지급 채무의 관련해서 원사업자 주장했던 모든 사유로 하수급의 대응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의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작은 집행순서 관련해서 이것이 정지조건이냐 기한이냐 불확정 기한이냐 원심은 불확정 기한으로 봐서 이 불확정 기한의 도래 기한 미도래 여부는 피고 입증해야 돼서 피고 입증 부족으로 피고 필수했는데 대법원은 이거는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이기 때문에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를 규정하는 원고 입증이 되는데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원고 패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 조건과 기한으로 가는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무장리 판례원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제도의 파산 신청과 예외사탈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물은 2023마 5321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파산 선고에 관한 사건이고 재항구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재항구는 이긴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채무자는 2016년 8월 29일 날 수원지법에 파산비 면책신청을 해서 2017년 3월 15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채무자는 2017년 9월 26일 날 면책신청을 취하를 하고 법원은 2017년 9월 28일 날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입니다. 이 파산 절차는 하나의 파산 절차는 당연히 면책인데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절차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 파산 선고를 먼저 받고 다시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신청은 김배락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해서 번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연결이 돼 있는데 면책신청을 취하라는 거죠. 파산 선고를 받은 데서 그러니까 면책이 취하한 이후에 이 파산 폐진도 폐지하는 결정을 하겠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26일 날 한 4년이 넘게 지난 2021년에 원고 채무자가 수원지법의 파산 신청을 다시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2021년 12월 1일 날 채무자에게 지난번에 파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던 그 채무 목록을 보니까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한 번 파산 신고를 해서 철회한 거를 다시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제도의 파산 신청이 나오는데 제도의 파산 신청은 불허가 되기 때문에 채권이 종전 사건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채무자가 뭐라고 하냐면 종전의 파산 선거 후에 면책격증을 못 받아서 개인 회생 신청을 진행을 했는데 자녀가 중중장애인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종전 신청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고 추가로 금제를 차용했다라는 보정순을 제출했고 실제로 3번 채권은 종전 파산 선거 이후인 2019년에 발생한 채권이긴 합니다. 나머지 채권들이 전부 다 2016년에 신청했던 그 채권들이었어요. 그 채무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심이 이거는 제도의 파산 신청이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의 파산 신청은 그게 뭐고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파산 선거를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책격증을 할 수가 있고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 동시에 면책격증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산 선거와 면책 신청은 별개의 드디어 이지만 하나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한 달 이내 할 수가 있고 또 면책격증을 해야 된다고 파산 선거를 받았으나 면책격증 기간의 경과시에는 면책격증은 불허되고 면책격증이 기각되어 확정되면 동일 파산에 대해서는 재차 면책격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다시 판사 신청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다시 판사 신청하는 거 이거 파산 신청하면 안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면책격증을 받지 못한 이유 그 다음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시간적 간격 또는 재산 상황의 변동 등 채무자가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거는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서 법률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한 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파산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파기한 겁니다. 이 파산 신청을 했다가 파산 선거 후 면책 신청을 취하고 다시 개인 신청을 신청을 했는데 이 개인 신청도 다시 안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제도의 파산 신청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인데 동일한 채무 목적이 돼서 재차 파산 신고를 하는 것은 불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산 신고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산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취하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산 상가가 되게 악화됐고 면책 신청의 취하 경위를 보니까 다시 개인 신청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건고 또 3년 4개월의 시한적 간격도 있고 또 추가적인 채무도 발생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제도의 파산 신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줘라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거는 제도의 파산 신청에 개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조 참가로 서울보증보험이죠. 그러니까 이 원고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직원들이겠죠.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서울보증보험은 2008년 9월 정년을 말 58세로 종하고 55세부터는 3년간 기준급약의 60%, 50%, 40%를 지급하는 이런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이 2016년 1월 1일 날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니까 이상으로 연장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려고 한 거죠. 이 당시에 2017년부터 15년 부서장 평균 연령은 44세에서 49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5년 정도 늦춰진 거죠. 계속. 그리고 15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서장 이상의 지급자는 144명 중에 68%가 61년생, 64년생이었어요. 거의 한 68%이니까 한 90명 가까이가 61, 64년생이었죠. 17년 말까지 55세가 되는 61년, 62년생은 77명이었어요. 61년, 62년생이 굉장히 많은 거죠. 16년부터 정년 연장은 60세로 연장할 경우에는 2년간 정년 퇴직제가 발생을 안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원래 58세까지는 계속 퇴직을 했는데 이렇게 넘기면 2년 동안은 아예 정년세가 발생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을 하면서 과반수 노제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인근 피크제의 적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춰서 57세부터는 3년 동안 기준급의 각 70%를 지급하는 내용의 운용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보다 종전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인근 피크제의 적용 기간이 늘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61년, 62년생들은 5년 동안 63년, 64년들은 4년 동안 65년 이후로는 다시 3년 동안 인근 피크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5년 이후에는 다시 옛날처럼 3년에 인근 피크제를 적용하는데 61년, 62년과 63년, 64년생 요에 대해서만 5년간, 4년간의 인근 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이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대하다가 이거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해서 진정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함에 따라서 인근 피크제의 변경을 생기는데 일정한 해의 출생자들의 대선은 이렇게 적용한다는 불칙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 과연 임금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맞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61년, 62년생으로 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맞다. 어? 맞으면 원고 승손가? 하지만 합리적 차별인 여부는 다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종전의 58세 정년자들 즉 60년생이나 59년생 이런 사람들과 비교집단으로도 차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과 규정은 정전을 연장하면서 적용기간의 임금, 지급률을 높여가지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정전을 연장하고 지급률도 높였기 때문에 일부는 유리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55세, 56세 원고들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144명의 보직자 중에 77%가 이 사람들이에요. 60년, 62년생. 그래서 보직의 진입이나 승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반수 노령합계 합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2년을 갑자기 연장했기 때문에 2년 뒤에는 65년부터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고생은 과도기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임금차액 상대적 불이익이 있긴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거나 차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단장하기 어려워서 차별의 합류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뭐라고 또 받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61년, 62년생이 77명이나 됐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용, 승진할 때는 굉장히 유리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유리했다가 다 밑에 사람들보다는 승진에 유리했었어요. 따라서 여러 가지 멸을 볼 때 차별은 맞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결국은 이걸 시정조치할 만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정전 연장 등의 과정에서 특정 연도의, 출생 연도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경과 조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연장하게 되면 1년, 2년 동안은 경과 기능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이러한 걸고도 나이를 이루어 차별에는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나이를 이루어 차별에는 해당하는데 그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 됐고 이 사건에서는 제도 전체는 근로자에 유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반소득에 합의도 있었고 또 조직 운영이나 합리적 방안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임금 감소되는 부분이 이따선 치더라도 차별 정도가 중대하던 단자가 없기 때문에 시정교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거죠. 합리적 이유가 시정교체할 정도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문제의 판비안TV의 박판기입니다. 2013년 8월 10월자 팔레온고의 행정 기간지의 근로자와 불리한 처우사건입니다. 서울 선고일은 2024년 6월 2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5.26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 해소. 원고 서울특혜시가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승수를 했죠. 그랬더니 중앙노동위원회 상고를 한 겁니다. 재심 판정 취소는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상고를 했고 여기에 보조 참가에 있는 1년 미만 기간지의 근로자죠. 파괴 환속됐으니까 근로자들이 최종률 승수를 했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1년 미만의 기간지의 근로자이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는 장기근무 가상금, 교통보조금, 가족수당, 그 다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존금, 정기상임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서 이 수당을 찬림을 안 했었어요. 반면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이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장기근무는 안되겠지만 교통보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존금, 정기상임금 이런 걸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 차별의 원인에는 1년 미만의 단기근로기약인 이유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우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뭐라고 본 거냐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가 이 수당을 못 받은 이유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못 받은 거다. 따라서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니라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의 재진반정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게 솔직히 무슨 의미냐. 원심은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한 차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들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해서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진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불리한 처우가 해당한다. 그리고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해서 달리해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은 이런 처우를 안 받는데 1년 미만만 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계약직 전체로 봤을 때 계약직 전체가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그 기간제 근로자 안에서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받는 처우라고 원심은 보았죠. 하지만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해도 또 달리 보는 건 아니다. 이 사람만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와 차별이 있으면 차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재산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에 비해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이 맞다는 겁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만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따라서 수당의 항복별로 불리한 처우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 근무 수당은 못 받겠죠. 왜냐하면 1년 미만이니까. 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1년 미만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즉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서의 처우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나아가서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사이에 차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장기 근무 가산 수당 같은 이런 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기간제 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1년 미만 근로자 하더라도 그 이상의 근로자들과는 차별을 두는 안 되고 이런 수당을 다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당들을 법을 만드는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기간제를 차별하게 되면 기간제에 대해서도 처우가 굉장히 낮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의 품질이 계속 노동의 질이 낮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1년 미만 자리를 여러 번 해서 아니면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일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기간제 보호를 하고 있고 그 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렇게 1년 미만 근로자에 하더라도 이런 수당들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않으면 장기 근로계약자를 우선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어쨌든 이 판례의 취지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4년 8월 15일자 판례원구 행정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민사 소변호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24426이 판결이 됩니다. 이 사건은 교부 청산금 일부 부전제확인의 소이고 원고는 도시개발조합 사업이었습니다. 피고는 구미시고요. 파기환송됐는데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은 원고가 취재하는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피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토지가 토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피고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한다. 환지라는 것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땅이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싹 밀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그 네모 반듯한 모양 그 안에 있는 땅의 일부를 원래 있던 땅의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를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를 할 때는 정확하게 같은 금액으로 토지를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돈을 더 주거나 혹은 돈을 받거나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이를테로 환지처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청산금 채우 35억이 부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지를 해줬어요. 여기 이렇게 있던 토지를 다 밀어버리고 새로 기반고사 다 한 다음에 이 토지를 자치단체에 줬더니 자치단체가 무슨 일이야 옛날 땅보다 가치가 낮아 그러니까 35억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35억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는 어떻게 봐야 했냐면 39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행사 개발사업처에서는 조합처에서는 아니 이거 4억 원만 내가 주면 돼. 그러면서 35억 원은 채우는 없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39억 원에서는 어쨌든 환지를 달라고 했으니까 1심 계속 중인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 39억을 일단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했죠. 지급을 하면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초과 지급한 4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이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존재 확인해서 이 부존재 확인은 공법상 당사소송입니다. 공법상 당사소송인데 부당이득 반환은 민사소송이라고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소송인데 부당이득으로 반환은 이런 원래 공법상 당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꾼 거 요거는 변경 신청이기 때문에 고권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버립니다. 원고 청구 기각을 해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게 공법상 당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소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안되는지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가? 부당한가? 대부분을 뭐냐면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 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대법 판단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청구 취지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공법상 당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른 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심은 이게 소송과 석격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기초가 다르다고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단심 절차가 했다 하더라도 청구 기초가 동일한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달라져도 청구 기초가 동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원심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바람직하기 때문에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소 변경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서 부당인 여부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한국 소송에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간혹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종전 판례들은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성명권을 적극 행사하여 소송문을 밝히고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 기초가 동일한데 부전제 확인의 소에서 부당인의 반환으로 변경하면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부전제 확인의 소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 것은 전제가 되는 거죠. 이건 전에 판례공법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공법상 목적이 있고 또 이 사건에서는 환지처분이라는 처분을 매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맞는데 부당인의 반환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바뀌어버린 거죠. 원심은 이렇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바뀐 것 자체가 청구기초의 변경이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 청구원인 기초의 동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변경 허용돼야 되고 원심은 다시 판결해라 라고 해서 파기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법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8월 10일자 판례공법 행정 성과상여금 재배분과 공무원의 성실의문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 2.3178이 판결입니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사례박교원의 청구죠. 그래서 교원소총심사위원회가 피고가 됐고 보조장관 학교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이 징계를 했고 거기에서 교원소총을 신청을 했더니 심사위원회에서 이거 징계 맞다 라고 하니까 이 교원이 대법원에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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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있고 평가급을 지급받은 후에 다른 교원들과 균등하게 재배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문 위반으로 피고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거기에 대해서 2020년 8월 26일 날 원고에 대해서 정직 처벌을 한 거죠. 원고는 2020년 9월 24일 날 소청심사처를 청구를 해서 21년 1월 13일 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개월 정직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개월 정직도 인정할 수 없다 라면서 대법원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죠. 이 사립학교법 제 55조 제 1학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를 준영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은 보수 부정수급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규정에는 부정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수당규정의 부정수급 유형에다가 2023년 1월 6일 날 지급받은 성과사경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럼 이 공무원의 수당부정수급 행위계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른 동료 교수하고 나누는 것도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는 된 거죠. 지방공무원법에는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법률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았는데 이걸 동료에다 다시 배분하면 금지 행위라고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공무원수당규정에서도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2023년 1월 6일 날 처음 신세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고 선생님이 2020년에 했던 그때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여기에는 이런 수당재배분에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거죠. 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문헌상 지급받기 위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그걸 원인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정수급의 의미이지.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것을 부정수급의 유형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거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 사적 재산 영향이다. 그리고 제재 조치는 침익적 행정처분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불명확한 거죠. 부정수급이라는 것에 어떻게 수급을 받은 것 적법하게 받은 것을 배분한 것까지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설조항은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미부조율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 원고가 2020년에 재배분한 것은 부정수급 행위로는 포함이 안 되고 따라서 그걸로 관련한 징계는 부당하다. 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성과상여금 재배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은 법률 규정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은 법률조항이 없어요. 2023년 1월 6일 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무원 수당 규정에다가 그거를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과연 법률조항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행령의 부정수급에 대한 법률조항의 문헌적 해석을 넘는 행위를 시행령에 넣는 게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은 부정수급에 무너진 의문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포함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2023년 1월 6일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거고 만약에 2023년 1월 6일 이후에도 재배분을 했다면 과연 이 수당 규정을 가지고 징계하는 게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신세전의 수당 규정도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유범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나아가서 지방공무원법에 재배분 금지를 한 그 법률조항도 과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헌재의 위헌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입에 받은 거고 잘못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내 동료 교수자들에게 다 100만원씩 나눠준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판단까지 나아가진 않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월 6일 그러니까 이 사건 적용되다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당 규정도 이거는 유법 그러니까 명령 규정이 유법 명령 명령의 가능성이 크고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규정도 제가 보기에는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문헌의 의미에 벗어나는 건 안된다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판단까지 해줬다는 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수당 규정도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더 나아간다면 현재의 위험결정까지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과트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리를 받아가지고 주식회사 삼정이 시공사가 되어서 2014년 12월 10일에 사용 승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정은 아버지 회사였고요. 원고는 삼정 지시건설을 설립을 한 아들 회사죠. 그런데 유상증자를 2011년 9월에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업을 승리를 받아서 사업계획 승리를 하니깐 주식회사 가치가 높아진 거죠. 높아가니까 원래 3만주를 5천원에 샀었는데 주식가치가 올라가니까 뭐 한 2만원 3만원이 돼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5천원짜리가 2만원이 된 거죠. 원고는 또 2012년 2월 28일에 삼정 코아 건설을 설립을 해서 발행 주식 1천주를 인수를 합니다. 또 건설 회사를 해서 인수를 하고 주식을 샀어요. 그 다음에 2012년 3월하고 2013년 3월에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 5만주를 인수합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삼정 코아 건설은 부산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리를 받아가지고 삼정이 시공사가 되어서 2014년 7월에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그런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시공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있으면 제대로 된 시공사를 구하면 그 다음에 시공사의 재무능력 그 다음에 시공능력을 보고 대출도 되고 사업계획도 그 다음에 분양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이 시공사가 그래서 삼정이 사실상 이거는 이제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원고는 삼정 지시건설이나 코아 건설 같은 이제 껍데기 회사죠. 사실상 이런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세무처세를 거쳐서 원고가 삼정의 회장이자 부친인 A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서 삼정 지시건설과 삼정 코아 건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식, 법인 주식의 가치 증액에 대해서 증명수의 과세를 통보를 합니다. 원심은 내부 정보 제공으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를 증여세 부가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내부 정보를 위해서 직접 부가한 게 아니에요. 그 내부 정보를 위해서 주식을 유상세자를 받았고 그 유상세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A로부터 돈이 넘어온 게 아니라 주식의 가치만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증여세 부상의 아니다 라고 해서 증여세를 취소해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 내부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주식의 가치 증가로 봐서 그 가치 증가가 그런 유상취득 내부 정보를 위한 유상취득에 해당해서 증여세 부가 대상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안 된다고 봤죠. 왜냐하면 직접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아니죠. 내부 정보를 받아서 주식을 유상세자 받았고 그 주식의 가치에 상장하기 때문에 이전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재산 가치의 증가 사유와 주식 가치의 증가분 인과갱이 있다면 이 사건 조항에 과세세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의 즉 무헌상 반드시 동일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제어할 경우에는 변칙 증여 방지로 이 사건 조항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 조항 자체가 변칙 증가를 맡기게 만든 건데 주식을 취득하는 걸로 해서는 빠지게 되면 이걸로는 변칙 증가를 맡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대법원의 문헌상 반드시 같은 재산이라고 한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 가치 증가 사유 이 사람의 증가가 이 3종으로부터 사업계획 승리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이거와 주식 가치의 증가분이 동일한 이유라면 그러면 그거는 이거에 과세된다. 그래서 증가세에 부과할 수 있다. 세무서의 처분이 맞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특수 관계인에게 아버지나 이런 사람도 기업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서 그 정보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 유상 정보를 관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삼정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받아도 가치 상세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증가를 시켜서 그 회사의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이것도 주식 가치 증가한 것도 포함된다. 즉 유상 증자로 회사의 집을 늘린 것도 증가되고 그래서 이러한 변칙 증가에 대해서 증가세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비전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0월 대학 팔레온고 형사 성매매 알선과 포괄일제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362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그 다음에 상고인은 검사가 상고했고 무죄 취해하다가 파악이 형성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A는 정업원이에요. A는 성매매 예약을 받아가지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는 정업원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확인된 게 3일밖에 안된거죠. 태극구점 마사지사 6명을 고용을 해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겁니다. 그런데 A는 2017년 10월 12일날 위업소를 방문한 순경을 객실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 여성을 이 방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순경이 딱 체포하고 수사해서 기소를 한거죠. 원심은 순경에 대한 알선 요건에 대해서는 순경이 실제로는 성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해서 간거니까.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에서 생매매 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알선 행위가 아니라 더 무죄. 그런데 아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험관계가 있는데 언제 얻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전부에요. 다수의 남성에게는 10만원을 받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공소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소사의 기재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성매매 단속을 남은 위장수사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은 무죄인가. 여기 첫번째고요. 두번째. 성매매 알선 행위는 실체적 경험인가 포괄일제인가. 그러면 공소의 특정은 어떻게 하는가. 실제 경험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포괄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문제 되는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또는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선에 의해서 성매매하려는 당사자 의사를 연결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가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주사장님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선자가 어느 장소에 가면 있다 라고 해서 이 호시를 알려준다고 많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알선자는 집에 앉아서 전화로만 알려줘요. 어느 호텔 멘토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해서 호시를 알려주면 더 이상 알선자가 개입 없이 이 사람의 호시를 찾아가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이미 알선자가 끝났다는 거 본 거죠. 따라서 주사장님만 있으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성매매가 있었는지 갔는데 못 만났는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거기 있었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갈 수 있는 상태만 되면 이미 주사장님만 끝났다는 거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게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아니어졌는지 혹은 의상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더 이상의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이루어질 게 만들어준 경우에는 성매매가 된다라는 게 대법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매매의 알선은 종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복자적인 정범이기 때문에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의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성매매의 알선은 성기판다라는 겁니다. 정범이라는 거예요. 종범이 아닙니다. 종범은 정범이 있어야만 성기판을 할 수 있어요. 정범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원심은 정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범으로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은 성매매의 알선제는 독자적인 정범이다. 이건 꼭 기억해 드립니다. 독자적인 정범. 정범이기 때문에 실제 의도 없어도 성매매의 알선을 성기판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 쟁점.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일제의 일부를 구구하는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핵수, 피해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 사실은 번째로 특정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방법을 이루어졌고 피해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일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을 전전하면서 할 경우에는 이거는 포괄일제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양일대의 모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과연 이것까지도 특정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의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나 상대방,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6명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범행핵수, 피해액 10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는 번째로 특정됐다. 그래서 이걸로 공설계약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파괴한 겁니다. 원심은 성겸의 알선 행위를 일종의 종범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종범 아니라 독자적인 종범으로 봤습니다. 종범이기 때문에 성겸의 알선으로 처벌되고 성매수자가 실제 매수 의석서도 처벌됩니다. 두 번째, 원심은 실제적 경합으로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시, 장소, 대사항을 다 정해야 되는데 그 범죄는 측정이 안 됐다고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전체 범행의 시기, 종기, 방법, 피해자수, 피해액 정도만으로도 범죄는 측정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포괄일제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매우 허술하게 기재되는데 이럴 경우는 피고인의 방앗권 행사가 매우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해보면 이렇게만 기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마사지사의 예를 들으라고 치면 성매매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냥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도 있죠. 그러면 어떤 그 보통은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5만원짜리는 마사지만 받은 게 분명하니까 빼고 15만원, 20만원 이런 거는 성매매라고 봐서 성매매로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여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피고권이 어느 게 실제 마사지고 어느 게 성매매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범해 핵수나 성매매에 대한 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몇 번 했는지 매수자 수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대법원 투자가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만 할 수 있든지 어쨌든 이렇게 포괄 1절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해가지고 피고인의 변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해버리면 어떤 건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대법원 태도가 과연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 5분정리 판변TV의 판급회원사입니다. 2023년 8월 10일자 판론보 형사 인터넷 주소 전송과 음란물 소지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1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627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아착병 위반 음란물 소지와 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고는데 무죄 취지로 파괴이 완성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 날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로부터 4만 원을 지급하고 음란물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메신저 어플로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해서 음란물 파일의 개수와 용량을 확인을 했지만 시청을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해서 아착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125건을 소지한 것으로 기소를 합니다. 원심은 대가 4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태에 이뤘기 때문에 소지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이 저장된 드라이브 인터넷 서버 서버, 서버죠. 내게 아니라 물리적 서버가 아니라 가상 드라이브죠. 드라이브 서버에 주소를 제공받는 거를 과연 소지한 것으로 음란물 소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음란물 소지란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소지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걸 복제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소지로 보는 거죠. 인터넷 주소는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게 불과하고 이 상태라면 판매자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죠. 또는 드라이브 회사가 이걸 내려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청할 수 있는 상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지배관계가 있는 소지로 보는 거는 문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다. 그리고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소지 외에도 구입도 처벌한다. 그러면 대가를 주고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는 것은 구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도 아예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성경에는 구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지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괴한 거죠. 음나물 유포 방식은 웹상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계속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죠. 하지만 그러나 형벌 법규에 적용이 있어서 문헌의 해석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를 전송받은 만 갖고는 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태극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친절하게도 구입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공부가 없다라고 설명까지 해주는 거죠. 이 사건 피고인은 이 구입처벌이 되서는 신설조항 이전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는 처벌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주소, 구글드라이버의 주소만 받는 것도 구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기획하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다만 소지는 아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 공부 5분장례 판비안TV의 곽판균 변경사입니다. 2023년 8월 10일 때 팔레용 공부 형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형벌 법규 변경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1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도 13430 판결입니다. 특가법의 만 위험운전치상과 독요법의 만 음주운전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의 전동 킥보드를 운행을 했는데 그 당시 음주상태였습니다. 피해자를 쿵 쳐가지고 상해를 입히게 된 거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도로교적범이 개정이 돼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위험운전치사당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행 당시에는 자전거 등에 존속 킥보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범행 이후에 자전거 등이라는 정의이 따로 생겨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그러게 되면 이게 범행 이후에 형벌이 변경된 게 아니냐 논문이 되는 거죠. 즉 범행 당시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이 킥보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범행 이후에는 정적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말에 들어있었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시 자전거 등으로 정의가 돼오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 등에서는 제외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범행 후에 형벌복이 변경됐으니까 무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대본을 뭐라 하냐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당에는 원래는 자동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도로교정법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배기량 50cc 전기 자전거의 0.59kW 미만을 제어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동기 자동차에서 제어시키는 거예요. 개정도로교정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전거 등에 대한 제외적 신설을 했고 그 외에는 다 자동차 등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하 또는 중량 30km 이하는 시행률으로 정하는 것으로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다가 시속 25km 이하 또는 중량 30km 미만 즉 시행률으로 정하는 것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자전거 자전거가 포함됨을 전제로 제외되는 장치만을 자전거 등으로 정의한 겁니다. 따라서 개정도로교정법을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법률에 법률에 대해서 형벌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전법에 따라서 원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법행 당시를 기준으로 형벌 법규가 처벌 법규가 되는데 기소 이후에 재판 시에 해당 법정이 변경되었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입법 과정에서 착오로 처벌 대상인지를 제외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 않아요. 변호사는 반드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법률 조항에 혹시 개정된 내용,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매구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사건을 받게 되거나 공소장을 받게 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서면에 어떤 법률의 주장이 있다면 반드시 그 법률 조항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 조항에 나와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번 이게 습관을 안 들이게 되면 잘 안 찾아보게 되고 실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봐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그걸 찾아봤기 때문에 변경된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사건에서는 대법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혹은 변경된 게 있다면 피곤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 습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얻은 겁니다. 즉 공소장에 있는 모든 법률 조항에서 반드시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해서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라. 이거는 아마 이런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공공장의 판대한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13년 8월 15일자 판례원구 형사 발급된 스마트키와 야간 건조물 침입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4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3351 판결입니다.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고 피고인의 탐구를 했는데 파괴가 완성됐죠. 내용만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피해회사 설립 당시에 피고인의 직원 5명이 파견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피해회사가 2018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자기 직원 5명을 피해회사에 파견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피해회사의 스마트키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니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회사에 여러 차례 출입을 합니다. 자기 직원이 거기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 2월 10일 날 22시경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22시경 밤 10시에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피해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사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를 합니다. 여기에서 원심은 야간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스마트키를 훔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휴일 날 야간에 피해회사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야간 건조물 침입이 절도가 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절도만 성립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침입, 침입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문을 뚫고 들어간다거나 원래 그냥 잠긴 줄 알고 열려 있었는데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침입이라고 합니다.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침입의 판단의 원칙이다.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쫓겨난 경우 다시 들어오지 마! 나가!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공간에 거주의 공간을 침입하는 것도 주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없게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피고인은 출입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해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너 들어오지 마!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죠. 따라서 예정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침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도청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 주거진이 안 된다는 예전의 판례가 변경됐죠. 그 변경과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즉 거주자 의사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목적, 들어가는 방법 몰래 들어가는지 문을 따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침입이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견된 키를 들고 키를 작동시켜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침입이 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야간 침입은 안 되기 때문에 절도만 인정되겠죠. 원심은 이 스마트 측면의 사용 권한 자체가 일과 시간 내지 업무 목적이라고 봤고 일월 야간은 목적 범위 넘어섰기 때문에 침입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침입이라는 것은 행위태양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판단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사무실에 출입이 허용되었고 비록 일요일 야간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거라면 객관적 의행적으로 들어간 행위태양 자체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거는 침입에 관한, 권전문 침입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이전 전원 합의자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무장지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4년 8월 10월자 팔레용고 형사 집행유예 취소의 시적 한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모 100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제안고고요. 피고인의 제안고를 했는데 파기 자판입니다. 그러면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피고인은 2021년 4월경에 중앙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사회봉사 명령에 부과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 4월 21일 확정이 됩니다. 검사는 2022년 12월경에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1심은 23년 1월에 피고인 의견을 듣고 나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합니다. 취소가 되면 징역 10월에 살아야 되는 거죠. 원심은 그래서 피고인이 다시 항구를 합니다. 즉시 항구를 했는데 2023년 2월경에 즉시 항구를 기각하고 피해 항구에 제항구를 했는데 이 제항구심에서 원심이 즉시 항구를 기각을 했는데 그게 소송기록 접수 통치소가 송달되기 전에 즉시 항구를 기각하는 건 유법하다. 라고 해서 제항구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합니다. 그래서 환송 후에 원심은 다시 소송기록 접수 통치소 아까 송달 안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다시 송달한 다음에 23년 4월 6일 날 즉시 항구를 다시 기각 결정을 합니다. 23년 4월 21일 날 원래 집행유예 기각이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빨리빨리 한 거죠. 그리고 피고인 제항구를 다시 합니다. 제항구를 하니까 제항구 기록이 이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인 2023년 4월 22일 이후에 대법원의 제항구 기록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항구 기록은 대법원에 온 거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는 이후에 온 거죠. 이렇게 집행유예 부과된 명령 후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는 시점 한계가 있니까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집행유예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원칙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한 소송 기록, 접수 기록 통제를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당사자의 절차적 보장과 적정한 형탈권 형사를 조화롭게 다 쓸 필요가 있는데 제항구로 인해서 대법원의 제항구로 인해서 한 번 제항구돼서 파괴돼서 다시 올라온 거죠. 두 번 올라온 거죠, 지금. 이래서 다시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국은 제항구를 하려고 하는 대법원에서 제항구 기각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집행유예가 끝나버린 거예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1심을 파괴하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 형사법에서는 유무제의 판단만큼 절차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한데 애초에 첫 번째 원심에는 잘못한 거다는 거죠. 그래도 이유를 유발한 경우에는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환송된 원심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제항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두르다가 접수기로 총지서를 안 하는 실수를 저지른 거죠. 결국은 다시 한번 제안구도 다시 내려온 거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취소 없이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